북한의 최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그냥 선생님이 야구 방망이 있잖아요, 야구 치는 거. 그걸 이렇게 쥐고 있어요. 그럼 뭐 하면 순간에 이게 날아가요. 설마. 여름 같은 때는 비가 오잖아요. 기차방통 밑에서 잤어요. 그 밑에서 보통 친구들도 많았는데 막 다리 안 오고 팔 안 오고 이런 애들 보면 제가 이제 정진을 갔는데 바짜고짜 막 돌로 까고 엄청 막 때리는 거예요.